게임의 목숨을 아, 얘는 근데 존나 특이한게 자기 게임 목숨을 진짜 현실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버릴수도 있는 목숨인데 그냥 게임 게임이니까 엘리x3 와 먹기로 사라팠어 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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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이거 저거 뒤졌어 너는 뒤졌어 너무 뒤에 있는데 그니까 너무 뒤에 있다 이게 원거리 먹을 때야 돼 원거리 먹을 때 아 его 괜찮아? 할 수 있어? 예스 벨비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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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가 나이스야 ㅋㅋ ㅋㅋ 야지로 온다는게? 나 죽을거 같아 아니야 무조건 빨리 깨는게 좋은거야 원래 근데 그냥 내가 깨기 싫은거야 그냥 아 나는 빨리 깨는게 좋은거 아는데 빨리 깨기 싫은거야 그냥 그럴수 있잖아 뭐야 먹혔어? 에이 죽나봐 ㅋㅋ 오오 와 바로 뽑아버리네 투이 포키오 투이 포키오 투이 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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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류 BJ가 되기 위해서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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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야야야야 나 나 나 살려줘 죽었다 죽였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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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取 sedan 도망가 야 이거 빼야 돼 애들 다 올거야 왜냐면은 어 어 그냥 우리가 죽었다구 일로와 일로와x3 일로와x3 일로와 일로와x3 일로와x5 일로 오라고x2 일로 오라고x2 여기 있으라고 그냥 어차피 죽었다고 우리는 좋아 어차피 뒤에 두명 오거든 지금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 오라고 일로 빼라고 빼라고 아 빼면서 하라고 이 씨발 팀 들어오잖아 너까지 왜그래 나한테 너까지 왜그래 씨발 빼라고 짜이케같은 새끼야 너까지 나한테 그러면 어떻게 빼라고 빼라고 내가 맞으면서 널 지킬려고 했지 빼라고 여기까지 씨발 팀 오니까 뒤에 개새끼야 아씨 그니까 나 템 나오면 그냥 죽인다고 레드 먹자 일단 야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버프줘 버프줘 아니 아니 버프질려고 그러는데 말려버렸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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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누굴 내꺼 내컱 으아 우오헤 하하 하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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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야야야야야.ï Spenn 아 까비 평타인데 아 까비 아 텔 빨리도 타시네 텔 너무 빨라요 멋있어 와 텔 봐 와 타 잡는다 와 텔 텔 타이빙 오져요 넘불림 와 텔 좀 더 빨리 치지 개새끼야 개새끼야 어? 시바 니가 영웅이야? 어? 개새끼 어? 개새끼 진짜 다 죽으니까 쟤 당해? 2 대 4를 어떻게 이겨 그니까 투패가 혼자 있을 때 빨리 잡았어야지 룰루 오기 전에 오케이 자 다시 해보자 우리 궁 있다 궁 있다 이거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아 진짜 시바 여기 빠른거야 왜케 아니 씨 아 너무 쎄 너무 쎄 넌 왜 왔어 아 그분 피 예전에 그ік 으아허허헠 아 맞아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베아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예로 호오 intuitive 오오오옹 오오오오옹 iga Ahhh 30초 있다 Sonic ו歌 다 죽고 나왔으면 어떻게 해 아우 예스! 아우 야! 아우 야! 야 씨! 야 먹어 이거 먹고 빼! 냥! 오케이 빼 빼 빼 빼! 됐어 됐어 뭐야 한 번도 안 오고 무슨 나한테 뭘 많이야 많이 오긴 해 야 이거 먹어야 돼! 스틸한다 내가! 나 스틸한다 했지? 진짜 스틸했네? 내가 말했잖아 스틸한다고 뭐야? 뭘 뭐야 스틸한거지 처음 봤어 스틸하는거? 뷔이가 넓게 튕겼거든? 근데 아예 안맞잖아 그냥 죽지도 않아 씨X 미녀한테 쏴도 헐 아 너무 약해! 씨X 이딴 챔피언 왜 추천했어 씨X 어 쓰레같은거 야 야 됐어 야 봐봐 들어봐 들어봐 어허 방송을 포기하고 파밍을 하자 그냥 살짝 사려봐 라고 말을 한 뒤에 너를 노려주면은 네가 어떻게 될까? 죽겠지 어떻게 할건데 니네가 와 미쳤다 어떻게 할거야 니네가 어떻게 아 때려 아 때려 어떻게 할건데 니네가 와 와 와 와 어 어떻게 할거야 어? 와우 와우 재미없어요 응 이거 뭐 아 이거 어떻게 쓰는건데 야 다이브할래 이거? 그럴까? 야 얘 왜 이렇게 안죽냐 뭐야 MG 더이상 못마져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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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랅 boards 자 casts 여기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전 살았어요 오 마이 갓 전 살았어요 형 딱맞네 어떡해 게임 끝났는데 알겠어요 갈까 갈까? 아 카릭스는 뭐야 오 좋았다 와 암마 얻었 뒤질라고 진짜 내가 말했잖아 니가 말했잖아 니네 나한테 안된다고 개새끼들아 씨 안된다고 말을 하잖아 내가 여러번 말했잖아 내가 씨X 28분 동안 게임 28분 동안 말한게 뭐야 니네 뒤진다고 내가 몇번 말했어 내가 어? 니네 이렇게 바텀 후벼파다 뒤진다고 나한테 내가 몇번 말했어 내가 어? 아 진짜로 나 버프만 줄게 버프만 나이스 오케이 와 뭐야 마무리 너네 너네 왜케 못하냐 야 너네 너무 못한다 어떡해 너무 못한다 너네 상대방 너네 너무 냄새나게 못한다 어떡해 어? 전체말로 뭐라 그랬더라 게임 시작 시작할 때 뭐라고 뭐 개털어 누구 뭐라고? 개털 뭐? 뭐 개털? 뭐라 했 왜케 못해 뭐라 했더라 게임 시작할 때 뭐 나보고 뭐 개 털어줜 뭐야 이게 오오오오오오 mono 뭐하는거야 좀 분말 해봐 이게 뭐야 이게 아이씨 뚝배기 뭐라고? 뭘 깨준다고? 뭘 털어주고 뭘 깨줘 내 요거 뚝배기 요거? 요거 뭐 누가 깬다 그랬더라? 방금 나한테 군 개 처맞고 뒤진 제이슨님이 뚝배기 깨준다 그랬나? 아니면 방금 속박맞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러다 뒤진 자야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더라? 아니면 갱하려고 뒤에서 계속 지켜보다 5분동안 지켜보다가 갱 한번도 성공 못하고 뒤진 그라하스님이 털었나? 누가 털었을까? 누구 잘못이야? 레오나가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 아아 니 병신이지? 컵을 찔렀다 음 나는 병신이다 아주 그냥 광고로 내는구나 나 저만 있으니까 빡빡대기 해볼게 레벨 높다 우리 니 물렸을 때 W 잘 걸어야 된다 알았지? W가 한권이야 어? W 하나 잘 쓰면 실드가 필요 없다 W를 너한테 쓰라는게 아니라 상대한테 쓰라는건데? 아 이거 이거 어 어 W로 들어올 때 상대한테 잘 쓰면 돼 니달리 때려 니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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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오냐? 어? 나뿐 개새끼 어? 바롱 바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